백혜연, 미디어앤 서울에서 왔고. 그럼 뭐예요? 트레이드 같은 거예요? 우리가 그런 게 어디냐? 저 회사를 환승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보통 회사 같은 건 이직이라고 하지 않냐. 좀 당황스러운 생명체가 같네. 일들 봐. 아, 설명을 하자면 아주 기나긴 이야기가 될 텐데 말이야. 아, 아니. 분명히 혜리 씨인데. 어, 씨. 어, 씨. 아무튼 말이야. 내가 있잖아, 말이야. 너보다 선배고. 것도 한참. 그리고 말이야. 내가 주차장에서 일한 건 말이야. 완전 비밀이고. 그것도 완전 비밀. 오케이? 오케이. 그럼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. 새로운 내일이 되는 즐거운 PPS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. 저는 미디어로 만드는 미래 미디어 앤 서울에서 환승한 백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, 선배님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